이번에도 사기특집 그 무당들이 뭐야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선생님? 무당들? 무당들이 투자를 하는 거야? 아니면 손님이 투자를 한다는 거야? 손님들한테 이제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사고도 사기지. 신령님이 그런 건 안 가르쳐주는데. 신령님은 집안을 그 무당집에 오는 이유가 돈 많이 벌려고 오려면 안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잘 부자되고 한 게 아니라 나쁜 걸 막고 집안을 좀 평화롭게 하고 우안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지. 와 그 집 다니면 대박 친다 뭐 한다 돈 벌어준다 뭐 로또 되게 해준다 그럼 다 사기야 보면. 근데 어쨌든 무당이. 신령님하고 어쨌든. 이 시내 길을 가는 거는. 모르겠어 돈 벌어 주려고 상대들을 돈 벌어 주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평탄하고 더 잘 살게는 해줄 수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잘 살게는 해줄 수 있는데. 대박 친다 뭐 한다 이거 같이 해라 투자해라 이거는 사기야. 투자한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에. 돈을 안 돌려줘요 그게 성기지. 일부만 돌려주고. 그거 당하는 놈도 문제야 어쨌든 근데 무당집에 와서. 그 전보고 뭐냐면 나쁜 걸 막으려고 오는 거지 뭐 돈 벌자고 그런 투자하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렇게 하는 무당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 근데 만약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해줄 수 있어. 자기 본업을 잘 되게끔. 그럼 근데 이거는 와서 무당한테 돈을 투자해라 뭐 해라 그건 사기지. 말하는 무당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잘못했지 그건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받아서 같이 하는 놈들도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기 신도가 코인을 상장하는데 주식을 상장하는데. 그거는 서로 짜고 가는 것 같아. 뭘 또 뭐 하는데 너가 여기다 돈을 넣으면 매달 얼마씩 줄게. 자기네 가족부터 합니다 그런 거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진짜야 진짜 그건 안 돼. 지금 구독자분들이 간혹 전화 와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 듣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1억 천금은 없어. 한 방에 그냥 돈 번다. 편하게 돈 번다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무당이 이제 뭐 투자 뭐 이 투자만 꺼내도. 사기다. 네 사기다. 가지 마라. 그런데 가지 마요 좀. 제발 좀 가지 마 제발 좀. 그리고 갔다 와서 오지 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면 해결해줄 텐데 왜 다 당하고 오냐고. 더 symbol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